진짜 지한이가 언니가 아니야? 어떻게 우리가 쌍둥이가 아니야? 우리 로미아와 줄넷이냐? 밤놓고 한낮으로 못 본다 저 수리비 2,700,000원 비친 사람인데요 전화 끊습니다 끊고 번호 차단할 테니까 앤가원 멤버시죠? 나 지금 협박합니까? 2,700,000원 어떻게 드릴까요? 아... 내가 큰 사고 쳤어요 어? 지한이가 간다고 했어요! 모르고 한 말이잖아 뭔데요? 은성이가 온다는 거예요?